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타이타닉 잠수정 타이탄에 타고 있던 5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모험을 사랑하고 위험을 선택한 4명의 성인 남자와 무서웠지만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타이탄에 탄 19살 청년이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 감독이고 탐험가인 제임스 카메루는 5명이 들어갈 공간이었으면 바닷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안으로 파열한 네파의 강도는 다이너마이트 10개가 터진 것과 같은 정도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가 몇몇 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트와 함께 상하 합동연설도 했고 채식주의자 입맛에 맞게 준비한 국빈 만찬도 끝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스윙 스테이트인 인도를 미국이 극진히 대우하는 이유를 더 많은 미국인이 이해한 시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의 70%는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게 행복하지만 10명 가운데 4명은 주를 떠나는 것을 고려합니다. 진보적인 사회 이슈도 좋은데 문제는 생계라는 지적입니다. 공화당 가운데는 정치가 떠나는 이유라는 사람이 민주당에 비해서 3배 많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금지를 판결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이 판결을 미국인 61%가 반대합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금지 판결 이후 약 1,600명의 정치인이 낙태금지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추진 정치인의 96%는 공화당이고 85%가 남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료 피임약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150군데의 스타벅스 직원들이 오늘부터 다음 주에 걸쳐 파업합니다. 파업 이유는 프라이드먼스 장식 논란입니다. 여러 반발이 있어도 에어비앤비가 전국적으로 확장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오늘은 벌써 6월 말이고 오늘이 6월 23일입니까 네 23일이죠. 연방대법원 판결을 생각하니까 날짜가 딱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올해도 반 정도가 됐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세계의 중요한 이슈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생명과 이것도 중요한 이슈네요. 탐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앞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타이테닉 잔해를 보러 가는 타이테닉 잠수정 타이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그 타이테닉이 딱 가라앉아 있는 바다 가까이 밑바닥에서 타이탄의 조각들이 발견이 됐고 어제 이제 오늘의 미국에서 중간에 브레이킹 뉴스네요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결국은 사람 5명이 타고 있던 타이탄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미국 해군은 이 타이탄이 바다로 들어가고 1시간 45분 뒤에 교신이 끊겼을 때 그때부터 이 같은 일들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음 그리고 소음에 따른 파편 조각 동체의 조각들 이런 것을 금방 쉽게 쉽게는 아니지만 찾을 수 있었던 것이 미국 해군력이라는 것도 놀랍기는 합니다. 그래서 해군은 벌써부터 네파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했다고 하고 영화 타이테닉을 만들고 그 이후에 타이테닉이 있는 바로 그것으로 33번이나 갔었던 카메룬 제임스 카메룬 감독도 이건 네파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다의 그 깊은 바다의 압력이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잠수정이 그걸 어떻게 견디지 못하고 안으로 이제 그 압력이 말하자면 캔 같은 것이 위에는 딱딱하니까 괜찮지만 옆에는 보들보들 하잖아요 캔이 그래서 그 알루미늄이 딱 그 밖에서 압력을 사람이 손으로 주면 찌그러지는 것과 같은 그 같은 파열이었다는 내파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5명 정도가 들어갈 정도면 공간이 좀 있잖아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 10개가 터진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비 카메룬 감독이 그냥 눈으로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탐험가고 이 같은 잠수정을 만들려는 계획도 세우고 디자인도 다 해봤지만 최종적으로 안전 문제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중단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지만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굉장히 많은 돈과 인력을 들여가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구조하는 작업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했었던 그런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잠수정 타이탄은 7단계의 백업 시스템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한 백업 시스템이 바다 그 깊은 곳에서의 바다도 뭔가 소용놀이 침해 변화라는 것을 인간이 계산하지 못하는 게 있겠죠. 계산에 또 계산을 했어도 이 오션 게이트의 CEO가 직접 조정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 항공 엔지니어링 학과를 졸업을 하고 UC버클리에서 비즈니스 전공한 사람입니다. 다 모든 계산을 했어도 1, 2, 3, 4, 5, 6 백업 장치가 얼만큼이나 가동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간적인 내파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업 장치 7번이 다 소용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해양경비대의 해군이 벌써 딱 교신이 끊겼다는 것을 알고는 어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4시간 동안에 30분에 한 번씩 이런 것들을 해양경비대의 해군이 알렸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적이 어디서 침투할지 모르니까 미국 해군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수중 무슨 소리 같은 것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 내용은 이제 어제 오후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제일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해군이 이건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니까 그 시스템 이름이나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는 얘기하지 말아달라 해서 미국 기자들 그런 말 잘 듣고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제 제가 방송할 때 공기가 빠지고 나서도 굉장히 오랜 동안 사람의 신진대사 등에 따라서 살아남을 수 있다 했는데 미국 해군은 이미 언제쯤 숨졌을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짐작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짐작하면서도 사람을 쫓아가는 그 일은 계속됐다는 거고요. 다섯 사람이잖아요. 영국의 사업가 58살밖에 안 됐습니다. 항공기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항공기를 파는 딜러 역할을 하는 사람. 파키스탄계 영국인 투자가와 그 아들 파키스탄에서 거의 제일 부자라고 하잖아요. 48살과 18살. 여긴 사연이 있습니다. 프랑스 해군 출신의 다이버 미스터 타이탄이라고도 불립니다. 수없이 그 타이탄 잔해를 갔었던 분이기 때문에 1986년도에 은퇴한 프랑스 해군. 지금 이분이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77살. 그리고 오션 스테이트의 CEO인 스탁튼 러쉬. 이 사람도 영국인 사업가입니다. 미국에서 다 공부하고 했지만 61살. 2009년도에 오션 게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는 미국의 워싱턴 주의 본사가 있지만 이번에 숨진 다섯 사람은 미국인은 없네요. 그렇지만 또 캐나다, 뉴펀드랜드, 미국하고 여러 가지를 상관을 다해서 미국의 해양경비대와 미국의 해군,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개입을 해서 국제적으로 구조작업을 했는데 결국은 사망으로 빨리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요. 영화 타이타닉 감독은 처음부터 이 타이탄이 이미 그 CEO도 숨졌지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참 못합니다만 그 타이탄이 선체 구성과 선체의 네트워크에 오점이 있다고 어제도 이 숨진 사람에 대해서 그가 한 타이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을 25만 달러를 받고 관광하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더군요. 그게 두께가 한 잠수정의 두께가 5인치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5인치가 어떤 탄소 섬유 같은 건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잘이 아니라 전혀 모르죠. 탄소 섬유 5인치 두께로 해서 괜찮다라고 회사에서는 선전을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바다 밑에 수압을 견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선체 구성에 관한 결점이고 두 번째는 센서 네트워크 오점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워닝 시스템인데 이 워닝 시스템은 바다 깊은 곳에서 워닝 시스템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개솔린이 없다 하고 불이 들어오는 것 그것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그런 것에 대한 안전 점검에 최종적으로 확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잠수정을 제작하지 못했다. 안전에 관한 승인을 못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npr 방송이 보도를 할 때는 정말로 모험심이 많아서 어드벤처 하는 것들이 강하고 하이리스크를 택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19살에 파키스탄계 영국인이요. 아버지가 48살 온갖 일을 다 해요. 투자, 비료 사업 등등에서 굉장히 부자인데 19살은 대학생입니다. 아들인데 아들이 파키스탄이나 영국에서 대학 다니는 게 아니라 스카클랜드인가요? 시드닝가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누나가 미국의 mbc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 아들은 사실 타이탄에 타기 싫어했답니다. 너무 무서워서 거의 서명을 하는데 죽을 수도 있다는 서명 다 해야지 되니까요. 너무 무서워서 타기 싫었는데 그 일요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아버지 날이었잖아요. 미국, 북미에서는 아버지 날이었고 아버지가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탔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 누나가 이 비현실적인 현실을 믿을 수가 없고 정말 나쁜 영화를 그 중간중간 뉴스를 들을 때마다 나쁜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끝나서 정말 숨을 쉬기가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행히 아주 급하게 내파가 됐기 때문에 오랜 동안의 고통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가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심해 관광은 이 관광업계는 확장될 것이다. 이게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규제 같은 것이 생기겠죠. 처음 나오고 했으니까 이 타이탄이라는 잠수정도 웬만한 규제 같은 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과 모험심과 아버지를 따라간 아들 이런 스토리들이 오늘 아침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도대체 언제 어떠한 이유로 내파가 됐는가 하는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남겨질 것 같습니다. 금요일 아침 아주 우울한 뉴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 네란드라 모디 총리의 방문도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선거에서 항상 우리가 스윙 스테이트를 얘기를 합니다. 국제정치에도 스윙 스테이트 스윙 국가가 있습니다. 인도가 가장 강력한 스윙 국가입니다. 국제 질서를 결정짓는 인구에서나 경제적인 잠재력에 있어서나 모든 분야에서 전부 인도가 그래서 사실은 국제정치에서도 국내 정치나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나 극좌 극우 플로리다주나 필요 없습니다. 선거에서는 몇몇 스윙 스테이트가 필요한 것이지 오하이오 등등에서 그래서 미국은 이 스윙 스테이트 인도를 잡아야지만 국제 질서에서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계속 펼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오늘 아침 뉴욕타임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순수하게 결점 없는 민주주의 국가와만 친구를 한다면 그렇다면 미국은 파워풀한 동맹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한국까지를 넣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런 동맹국을 중심으로 미국이 한때 재패했었던 장악력을 인도 없이는 유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프리카에서도 남미에서도 많은 동맹국이 필요합니다. 러시아나 중국 쪽으로 가려고 하는 동맹국을 미국이 끌어들여야지 되고 아니면 어제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힘만 키워주는 거잖아요. 특히 중국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뭔가 네란드라 모디 총리의 정책 집행에 있어서 오점과 결점이 있어도 같이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균형외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가장 강한 스윙 스테이트 스윙 국가니까 그 스윙 스테이트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선거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완전한가요? 미국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전에만 하더라도 2008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오기 직전에 버라고바마 전 대통령이 가끔 미국은 완전하지 않은 국가다. 이 불완전한 국가를 더욱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서 공화당으로부터 엄청 비난받았고요. 때로는 이제 다른 국가 과거에 미국이 제국주의로서 분명하게 힘들게 한 그런 국가에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국가들을 미국으로 더 가까이 끌어들이려고 했었을 때도 사과하냐 미국이라는 극우월 모든 것이 다 우수한 국가가 왜 사과를 해야지 돼 라고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미국도 오점 있는 나라로서 다른 오점 있는 나라들을 껴안고 미국의 오점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을 해야지 되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했었던 것은 두 사람 국빈 만찬이 끝이었지만 그 전에 회담하고 기자회견도 했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둘이 기자회견장에 나오기 전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어요 라는 말도 했지만 그 기자회견 앞에 스테이트먼트에서 직접적으로 인도의 인권 같은 것을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딱 두 개의 질문만 받았거든요. 바이든 것이 간단하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보통 국빈 방문으로 오면 4개의 질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9년 총리를 하는 동안 한 번도 기자회견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이니까 이것도 미국의 강함이죠. 서로 협상을 한 거죠. 원래 4개인데 두 개만 하자. 모디 총리 당신 하나 받으시고 내가 하나 받겠습니다. 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받은 것은 중국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독재자라고 했는데 그러고도 관계 개선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과 그것 거의 상관없다. 시진핑과 곧 만날 것이다.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중국은 미국 대사 소환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모디 총리인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그 기자회견에서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인도가 사실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게 참 그렇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깜짝 놀랐다는 식으로 아니 인도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놀랍습니다. 얘기하면서 인도는 정말 민주주의적인 국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전북 신분제도 카스트 교리 종교 성별 인도는 오점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답변을 해서 저는 좀 깜짝 놀랐고요. 그 이후에 있었던 국빈 만찬의 이 사람이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싱글이고요. 결혼은 한 적이 있지만 결혼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결혼도 중매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긴 했지만 본인은 나라에 운명을 바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다른 반대적인 점들도 있지만 그런 점들을 국민이 사기도 하고요. 국빈 만찬에서도 채식주의자니까 완전 버섯 파티더군요. 어제 메뉴를 보니까 버섯 파티에다 게다 대고 술도 안 마셔요. 하니까 무슨 진저 드링크 같은 것을 내놨고 그리고 그리고 보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남편 지난번에 집에 누군가가 괴한이 침입해서 엄청 다쳤었잖아요. 정말 건강 잘 유지하면 저렇게 건강하게 저런 만찬에 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도 보여줬고 모두의 싱글 개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치와 연관되기 때문에요. 인도에는 싱글인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 정치의 특징이 하나는 이번에도 의회의 3분의 1이 전에 의원이었다던가 그런 집안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인도의 총리뿐만이 아니라 내각이라든가 이런 데에 싱글이 굉장히 많거든요. 14억 인구를 통치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사생활과 일의 균형 미국 정치인들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인도를 통치할 수 없다는 것도 있고 가족이 많으면 이 모디 총리의 경우는 부패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족이 없으면 싱글이면 부패가 없어요.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뭐를 잔뜩 쌓아둬야지 되는 봐줘야지 되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없는 게 좋다 하는 게 인도의 정치에서는 일반인들도 저 사람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것이 미국에서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인도에서는 더 강하게 퍼져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 총리가 가족에 속하고 속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에 인도 국민에 속해서 모든 것을 그 인도라는 국가에 바칠 수 있다는 거죠. 싱글이기 때문에 모디도 하루에 4시간 잔다고 하잖아요. 저랑 같네요. 저의 대부분의 날 자는 시간과 그리고 싱글이 싱글이기 때문에 이기적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제가 싱글라이프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싱글이 좋은 일을 위해서 더 헌신하기가 쉽고 좀 일을 판단할 때 공평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그 점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모디 총리가 72세인데 관저에서 혼자 삽니다. 그래서 이제 10대 때 결혼 이렇게 해서 결혼했다는 것도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2014년인가 얘기를 했는데 결혼 생활은 한 번도 하지 않고 결혼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했는데 그 뒤에 히말라야라고 하죠. 히말라야라고 가서 영적인 힌두교 방랑을 막 하고 힌두 조직에서 힘을 키워서 한 번 떨어지고 2014년도에 결혼은 했지만 결혼 생활은 하지 않는다 하면서 총리에 당선이 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족과 떨어져서 살고요. 그러므로 나는 누구에게 매수당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 그리고 힌두교로서는 영적인 구루니까 힌두교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가족과 연결이 없는 내가 어디서 부패가 나오겠는가 해서 어떤 인도 사람들은 어젠가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니까요. 그 모디 총리에게서 싱글과 싱글마인드에 대한 영감을 얻는답니다. 산디아 레이마라는 인도 북부에서 이 총리의 정부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사람인데 도어 투 도어 막 다니면서요. 40세인데 지금 싱글이랍니다. 본인도 내란드라 모디 총리처럼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완전하진 않은 거예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어떻게 해본다고 힌두 뭐 이렇게 하고 어떤 때 히말라야 동굴에 가서 본인이 이제 요가 명상하고 하는 것을 쫙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도 본인의 계획이 있겠죠. 무슬림을 탄압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적어도 돈과 부정 부패에 관해서는 싱글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 없다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이제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또 기간산업 같은 것도 많이 확장을 해놨고요. 모디 총리를 좋아하는 이유랍니다. 잠시 뒤에 오늘 또 아주 중요한 날이고 미국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요 오늘은 깜짝 놀랐어요. 참 영국신문 가디언 답두군요. 100 아니 100이 아니라 157명 하는 것도 힘든데 1572명의 사진을 전부 작게 모자이크처럼 해서요. 그리고 얼핏 보기에 제 16인치 16인치를 제가 또 반으로 나눠서 쓰니까 16인치의 반 정도의 모니터로도 사람들 사진이 다 보이게 1572명의 미국 정치인들을 분류를 해서 쫙 실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분류냐면 지난해 바로 6월 23일에 연방대법원이 낙태 금지라고 하기보다는 낙태를 주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하고 그전에는 연방에서 한 22주 23주까지는 낙태가 합헌이었는데 그걸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주정부에서 임신 6주일 이후에는 안 된다는 많은 법안이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 중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법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연방대법원의 주에서 알아서 하세요. 한 판결을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각 주정부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데 열심히 일을 해서 실제로 많은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14개 주에서 지금 금지 시행 중이고 6개 주에서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거기가 이제 미국의 중서부와 남부죠. 캘리포니아처럼 완전히 서부라든가 동부 동북부는 아니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위스컨시는 완전히 19세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진행 중인 주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 정도는 됩니다. 해서 1572명이 낙태나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여기에 막 힘 썼는데 대부분 남자고요. 85% 제가 계산기로 해봤다니까요. 그리고 거의가 공화당입니다. 96% 정도가 무당파가 2명이 있고 1572명 낙태는 금지되어야지 된다 하는 법안 제정에 막 힘을 썼었던 사람 가운데 공화당 남자가 1292명 공화당 여자 정치인이 214명 여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힘을 썼다 하는 의원의 영킴 의원이나 미셸 스틸 의원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 가디언의 분류에 따르면 그래서 공화당이 1506명 1572명의 낙태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정치인 가운데 그리고 민주당도 있습니다. 남자가 53명 민주당 여자 정치인이 11명 합쳐서 64명 그러니까 1506명 대 64명 나머지 2명은 무당파가 되는 겁니다. MBC 방송이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1000명의 등록된 유권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론조사를 했고 오차범위는 3.1%인데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요 이 낙태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난번에 2022년도에 중간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대통령 선출도 그렇지만 대통령 선출과 함께 바람이 같이 불기 때문에 중요한 주정부는 물론이고 연방정부 정치인들도 이 이슈로 민주당 공화당 이게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는요. 61%가 전체적으로 연방대법원이 그렇게 낙태에 대해서 합번이었던 것을 반대로 판결한 것에 반대한다. 싫다는 거예요. 그 판결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61%니까 민주당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공화당은 적어도 그 가운데서 61% 가운데 53%는 정말 강하게 그 판결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찬성한 사람이 36% 강하게 찬성한 사람이 27% 거의 공화당이겠죠. 민주당은 92%가 연방대법원의 그 결정을 반대했으니까 공화당은 오히려 35%만 반대하고 65%가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저는 낙태를 하는 사람들의 여성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당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당을 좀 구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이렇게 정책 반대와 찬성과 똑같이 가능한가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무당파도 60%가 연방대법원 판결을 반대 37%가 승인 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성들이 지난번에 중간선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 인근의 여성들이 젊은 여성은 67%가 연방대법원 결정에 반대하고 그것도 이제 가임 여성으로 보죠. 18살에서 49살 사이는 77%가 아니 내가 아이를 가졌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건강 학업 경제적인 거 그리고 임신은 했지만 저 남자와는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런 내가 결정해야지 왜 연방정부에서 이래라 말해라 하기 때문에 그 결정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77% 인종은요 유색인종이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더 많이 반대합니다. 흑인의 78% 라틴어의 70% 백인은 57%만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백인도 반대가 더 많은 거예요. 당을 빼고 보면 이런 게 있고 그러면 항상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릅니다. 그 같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있고 1년이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행정명령 지금 세 번째인데 어떤 행정명령을 또 내렸냐면요. 피임을 더 쉽게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어가야지 되고 또 돈과 연관이 되니까 재무부도 들어가야 될 테고 또 교육부까지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히 장애가 있는 여성 장애가 있는 가임 여성은 피임을 피임약 같은 것을 쉽게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도 다 어떤 피임약은 되고 어떤 건 안 돼요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임약을 다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 보험 가입자는 코페이먼트도 없이 전혀 부담 없이 무료로 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러니까 재무부가 들어가는 거고요. 노동부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 피임약 회사에서 보험 커브리지 있잖아요. 그런 거 교육부에는 어떤 지시를 대통령이 했냐면 고등교육기관이 학생들이 피임하는 데 접근하기 쉽더러 교육하는 거죠. 이것도 공화당이 엄청 싫어할 이슈일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미국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어린아이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제 제 나이쯤 되면 10대 초반부터 성생활을 시작을 하니까 활발하게 성생활을 시작하는 어린이들도 많으니까 그런 어린이들이 임신을 했을 때 낙태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는 그 주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교 다니다가 다른 주로 가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피임에 대해서 학교에서 오래전부터 미국은 양호선생님이 다 가르쳐주고 학교에서 피임약도 주고 했어요. 콘돔도 줬잖아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콘돔 나눠줬던 때가 언젠데요. 10년도 훨씬 더 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그걸 더 확실하게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식품의약국은요. 자문단이 있고 최종적인 투표로 결정을 하는데 자문단이 지난달에 만장일치로 피임약을 오버더 카운터에 놓도록 이건 처방전 없이 피임약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문단은 그렇게 권고를 했고 최종 결정은 여름에 나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권고는 하지만 격려는 하지만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13개의 주에서는 보험회사가 이걸 어떤 식으로도 오버더 카운터 약을 커버하도록 그건 피임약이 아니라 모닝애프터라고 성관계를 갖고 그 다음 날 먹는 약 있잖아요. 모닝애프터 플랜 이게 B인가요? N인가요? 하는 그런 모닝애프터 약을 오버더 카운터로 처방전 없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거 돈도 안 내고 뭐 이런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캘리포니아주 포함되고 전부 진보주죠. 서부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있고 오레곤 워싱턴 네바다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가면서 남부에는 없어요. 일리노이주가 있을 테고 멜사추세츠 또 메릴랜드 뉴욕 뉴저지 디스트릭 오브 콜럼비아 또 뭐 어디 두 군데 정도 더 있어야지 되는데 어디죠? 아 커네디컷 델라웨어 이런 이제 늘 낙태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슈에서 이런 13개의 주가 13개 처음으로 미국에서 막 미국이 만들어지고 할 때 동부에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13개의 주가 항상 진보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세 군데가 강력하게 미국 서부에서 쭉 캘리포니아주부터 올라가서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레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주 저쪽 동부 쪽으로는 이제 뉴저지 뉴욕 무슨 델라웨어 커네디컷 그리고 조금 이제 중간쯤으로 와서 어디가 있는 거죠 그 전에 일리노이가 있지만 그 전에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이런 데가 있는 거고 항상 같이 갑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오버 더 카운터 약 또 피임약을 무료로 한다 이런 걸 하는데 연방대법원 항상 모든 문제는 연방대법원에서 결정하죠 클레런스 토마스 연방대법관은 이거 피임약도 이렇게 금지해야지 낙태금지처럼 이것도 연방대법원에서 시임의를 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야 이거 거기까지 이슈가 가면은 미국은 완전히 두동강 나는 거죠 나라가 광고 들으시는 동안 제가 중요한 거 읽다가 다 못 읽었기 때문에 어 한 텀 남았죠 네 괜찮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려야지 될 뉴스부터 전해드리겠는데요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 캘리포니아주에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데 캘리포니아주는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주이고 살고 계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날씨라든가 만족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며칠 전에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도 캘리포니아처럼 날씨가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도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아주 크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세 군데의 비영리 재단과 함께 이제 여론조사를 한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제목 자체는 캘리포니아 주민 10명 가운데 4명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는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게 해피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제 다양성 같은 것을 좋아하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극단적인 좌파 정치다 하는데 이제 공화당에서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민주당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인종의 다양성 캘리포니아주에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사는 것을 너무 고마워해야지 됩니다 저는 뉴스 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더군다나 한 지난 6년 7년 사이에 다른 주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못 삽니다 그래도 떠날 것을 고려하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4명이나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돈이 따라가 주질 않네 이건 내가 팬데믹 이전과 똑같이 버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저축은 당연히 못하고 이런 거거든요 로컬의 비영리재단인 골든스테이트무드가 여러 군데에 또 다른 비영리재단과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해피하다는 사람이 70%나 되는데 여러 가지 문화환경도 좋은데 이건 또 정치 후보들도 딱 지켜봐야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흑인들도 너무 좋아하죠 흑인들이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등에 대해서 너무 과잉이야 과잉으로 해주고 있어 백인일수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라틴어와 아시안들은 반반 정도랍니다 특히 라틴어와 나이에 따라서 50세 이상은 야 평등을 무슨 평등을 그렇게 뭐 평등이 자로젠 듯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은 아니지 뭐 평등이 이게 과잉이 아니야 평등은 평등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경제가 이제 문제인데 46%가 비상금이요 참 돈 모으기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2022년 4월보다 지난해 4월보다도 6%가 늘어났고요 매달 매달이 너무 힘듭니다 18% 그래서 40% 조금 넘게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캘리포니아주를 떠날 것을 고려한답니다 이 가운데서도 반 20% 정도는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생활비가 이유라는 거예요 유색인종이 생활비에 대해서는 백인보다 더 좀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아시안 퍼스픽 아일랜드 흑인이거나 이런 분들이요 그런 게 나와서 정치 때문에 떠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이런 분들은 보수고요 정치 때문에 난 떠나 이런 비유를 재봤더니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엊그저께 왜 별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그때 삑한 뉴스가 있어서 저도 조금 아쉽다 생각은 했는데 개빈 요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셔넨이티 팍스와 인터뷰했잖아요 팍스와 인터뷰할 때도 그랬어요 팍스가 늘 캘리포니아주를 이상한 주로 그리니까 사람들이 실제 캘리포니아보다 더 이상하게 캘리포니아를 생각해라고 하고 또 가장 캘리포니아주의 나쁜 점이 극단적으로 표출이 되는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분들은 팍스의 보도가 과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팍스의 커버리지가 이건 정말 캘리포니아주를 아주 비관적으로 보여준다고 개빈 유섬 주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3%가 캘리포니아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2월보다 11% 늘어났습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잘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28%밖에 안 되고요 공화당은 83% 야 캘리포니아주 망하겠어 민주당도 20%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100인이 더 회의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설명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생활비가 마음에 안 들어요 80% 네 저도 생활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헬스케어와 주택값 때문에 못 살겠어요 55%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조금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5분의 1이 매달 근근히 생활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2020년이요 그때 팬데믹 직전에 54% 그러니까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가 가정의 수입인 그런 가정의 54%는 어 뭐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저축도 조금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몇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이게 54%였거든요 올해는 같은 돈을 버는데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28%가 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저축하고요 괜찮아요 28%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버는 사람들도 17%는 매달 너무 힘들어요 뭐 교육비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같은 수입인데도 3년 전보다 달라졌다는 게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도 편치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비영리재단이 주최를 하고 이름이 뭐였었죠 아무튼 그 골든 뭐였는데요 골든 스테이트무드 그래서 라틴계의 어떠한 또 다른 단체들 로스앤젤레스 얼반 리그와 히스페닉 오그나이즈 포 폴리티컬 이퀄리티 그리고 또 다른 에이션에 관한 그런 단체들이 조사를 한 겁니다 영어와 스페인이시로 1354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고요 오차범위는 3% 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헤드라인에 전해드리겠다고 했던 거 전해드려야죠 150군데 이상의 스타벅스 스토어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파업을 하는데 노조원들이 그런데 보통 파업하면 우리 뭐 봉급 올려주세요 헬스케어 이건 그게 아닙니다 노조원들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스타벅스라는 회사가 어떠한 노조가 없는 그런 지역의 스타벅스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지난주에 보냈는데 지금 6월달이 성소수자를 뭐 생각하고 뭐 하는 그런 뭐 프라이드먼스잖아요 그 프라이드먼스 관련 데코레이션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메일을 관리자에게 그 스토어 관리자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뭐 하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는 직원들이 보통 젊으니까 바리스타도 젊은 사람들은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걸 이상하게 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특이해서요 우리들에 대한 베네피스를 아 본인의 베네피스 될 수도 있겠죠 성소수자가 스타벅스에서 당연히 뭐 일도 할 테니까요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아니 가짜로 고의로 우리 그러지 않았는데 퍼뜨리네 하고 노조는 우리가 왜 그런 거를 퍼뜨리냐 하면서 이 노조도 분열시키려고 해 등등해서 어쨌든 파업을 한답니다 이게 노조가 없는 스타벅스 스토어는 미네소터 미네소터가 아니라 미네소타 스타벅스라고 하고요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지내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우리 집을 에어비앤비로 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한국분들 가운데서 그래서 처음에 관리를 잘 몰라서 잘못해서 손해보시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에어비앤비가요 호텔들도 싫어하겠죠 그리고 뭐 주정부는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을 테고 어떤 지역은 요즘에 에어비앤비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서 아주 그 좀 한적한 관광객들이 많이 없었던 그런 곳에는 주택값이 올라간답니다 에어 사서 에어비앤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값이 정자 주거지로 쓰려고 할 때는 비싸다 해서 뭐 호텔뿐만이 아니라 불만을 많이 하는데 에어비앤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 우리가 들어와서 관광객이라고는 없었던 곳에 수입을 늘려주지 않았는가 지금 팬데믹 이후에 센서스에 나와 있는 것을 그런 지역을 보면 65%가 적어도 호텔은 없어도 하나 정도의 에어비앤비는 있다 그럼 얼마나 돈을 수입 호스트 수입이 100억 달러 정도는 됐다 안 가던 곳도 가니까 얼마나 잘 알려지는가 예를 들어서 노스캐롤라이나의 베일리 위스컨시인의 인디펜던스 인디아나주의 폴트 브랜치 폴트 브랜치 이런 곳은 우리 에어비앤비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뉴스가 끝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뉴스 하나를 연방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기쁩니다 연방대법원이요 지금 이 내용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관한 도전을 텍사스와 루이지아나주가 한 건데 그걸 아니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다 갑자기 확 추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테러 이렇게 의심되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텍사스나 루이지아나 같은 데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써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에서는 그 정도로 연방정부의 정책을 주정부가 무너뜨릴 수는 없다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책도 그렇게 쉽게 주정부의 입장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강예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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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